불타임 죽을때는 얼굴이 더 잘생겨보이는거 같다 다질렁 잘생겨보이는거 같다 어 나 언차티드3가 아니라 호러 호러티드3인줄 알았는데 깜짝 놀랬는데 어 나 순간 얼굴 잘생겼다는 얘기하는 순간 얼굴이 왜이렇게 되냐 이게 근데 왜이렇게 되는거지 원리가 왜이런거지 이게 진짜 이상하다 오우 왜이래 이게 환공포증이야 왜이래 어 놀랬네 진짜 놀랬다 나 얼굴 타는줄 알고 놀랬어 어